전라북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문화 자본을 토대로 한 관광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쳐가는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 전라북도 관광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북 투어패스라인 구축은 결론을 예단하기에 앞서 박수를 보낼 만한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나 개인적 기호, 삶의 의미가 반영된 문화지향적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전라북도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토대로 한 문화산업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양이자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과학과 힐링을 심는 문화산업의 누네상스 구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박수